담비, 재롱이 생일 축하해주러 여기까지 행차했어. 응, 행차했어. 여기도 행차했어. 재롱 앉아. 가운데 앉았어. 나 지금 모두가 지금 다 재롱이 생일 축하러 왔어요.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롱이. 생일 축하합니다. 재롱아, 재롱아. 재롱아, 생일 축하해, 생일 자다. 재롱이 생일 자다, 이 눈이 나타나나? 우리 재롱이 생일. 우리 애 귀여워. 12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짝짝짝짝. 꽃부터 먹어. 에피타이저. 역시 순서를 알아. 에피타이저 먼저 한번 싹 먹고. 어, 에피타이저 굽고. 어, 본식 들어갔습니다. 우와. 아끄하다. 아, 아쉽다. 이야. 아, 잠깐. 자꾸 쓰러져. 아, 우리 재롱이 자꾸 쓰러져. 재롱이 자꾸 쓰러져. 자꾸 쓰러져, 재롱이. 어딜 잡아야 돼. 모르겠어. 아, 재롱이. 이거 뉴 펴줄까? 아, 그러자. 어, 그냥 이렇게. 아, 그래. 이거 자. 그래. 이렇게 먹으라. 누워. 그래. 그래. 아, 하고 싶었나. 이야. 재롱아. 몇 살이여, 그래서, 올해. 올해 5학년 됐어. 5학년이야? 이야, 진짜. 재롱이 내후년에 중학교가. 5학년. 재롱이는 홈스쿨링하고 있어. 재롱이 홈스쿨링 중이야. 그래서 식사 예절을. 그래서 식사 예절을. 그래, 재롱아. 이거 담비도 좀 주자. 담비 엄청 좋아하겠다. 그래, 재롱아. 너가 저번에 담비 케이크 같이 나눠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 케이크를 같이 나눠 먹어야 돼. 맞아. 담비야, 이거 담비 좀 하잖아. 우야. 야, 너네 되게. 담비 근데 원래는 가까이도 안 갔었어. 야, 야, 야. 재롱아 너무 치는 거 담비가 못 먹고. 담비는 부시래기만 먹어요. 담비야, 먹어. 담비 지금 압도 당했어. 너무 막 치니까. 이런 것만 먹고. 응, 담비 이렇게 떨어진 것만 먹고. 불쌍. 아, 이거 뭐야, 담비. 담비, 지금이야. 지금 먹어, 지금. 어, 지금 먹어. 담비 왜 떨어진 것만 먹어. 오, 잘했어요. 오, 그래,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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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재롱아, 기분이 그렇게 좋아. 케이크도 먹고. 담비 밥도 다 훔쳐먹고. 아우, 기분 째져. 아우, 기분 좋아. 야, 근데 너 생일인데 담비 밥을 왜 훔쳐 먹는 거냐? 내 생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러는 거야. 아우, 예뻐. 아우, 기분 좋아. 아우, 기분 좋아. 아우, 기분 좋아. 원래는 바로 집에 간다고 하는데 아우, 여기 꽤 괜찮은 곳이야. 오, 흡족스러운 생일을 보냈어. 아우, 여기 좀 괜찮은 곳이야. 아, 이따가도 되겠어. 어. 지금 얘가 이 구간에 있는 이유가 있어. 그니까. 가끔 보면 아이 150이야. 개천재야, 개천재. 지금 봐봐, 지금 봐봐. 아우, 저 찾아본다. 분명히 이 구간에 뭐가 있는데. 근데 저기 있는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한 번 살펴봐야지. 분명히 이 냄새가 있어. 어, 지금 찾고 있어. 집을 안 가는 게 이유가 있었네. 아까 여기 있다고 우리가 아, 편안한 것 같다. 그게 아니고 대기 중인 상태였어. 빨리 지금 다시 돌아가자. 이쪽이거든? 지금. 어, 저 천재 어떡할 거지? 이쪽 어딘가인데? 이쪽 어딘가. 천재 형아랑 바보 동생장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어차피 저녁 시간이니까 좀 줄까나? 어어? 담비 바보 아니에요. 담비 바보 아니에요. 세월이 그냥 와서 파 hon가봐 너희들이 enjoy it. 잠시만요. 꼭 g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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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genITT LA 누나, 너희도 그거 쪼가리 봐볼cont ad. 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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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이렇게? 다 먹었어, 이렇게? 오늘 저녁은 특식으로 대체했어 근데 한 2인분은 될 것 같아 1인분치고 많았는데 응 맞아 맞아 아 2견분? 없다 단비가 근데 재례보다 많이 먹었어 그래? 응 단비가 재례밥 훔쳐 먹었으니까 뭐 퉁쳐 으흐흐 으흐흐